네, 선생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나대 이나미래인재전형에 대해서 오늘은 면접 중심으로 여러분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나대 학생부전형,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해서 이나대에서는 가이드북을 통해서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충분히 숙지했으리라고 보고 지원을 했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 서류도 마쳤고요. 오늘 수능시험이 있었어요. 수능 끝나고서 매일 하루정도 면접하고, 모레, 토요일날 또 면접보는 과 같은 학과 계열이 있고, 일요일날 보는 계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거기에 맞게끔 준비를 좀 해야 되겠어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학생부종합이나미래인재 부분인데, 교과부분과 비교과부분과 같이 전체적으로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나대 학종, 이나미래인재에서 무엇을 중요시하는지, 전공학업역량에 있어서의 지성과, 그리고 진로탐색에 있어서의 적성, 그리고 개인으로서의 인성, 그리고 종합적인, 그와 같은 학교생활의 성실함을 바탕으로 지원하는 전공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지닌 인재, 기본적인 학생부종합전형에 있어서의 요소를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일단은 면접이 30% 부분이고, 수능이 적용이 안 된 상태에서 무려 163명을 모집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서류종합평가, 일단은 잘 준비했으리라고 보고, 1단계 통과했었을 때, 2단계 부분과에 있어서 면접 부분입니다. 면접이 30%인데, 1차 통과한 학생들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30%가 굉장히 큰 비중이에요. 그래서 3배수로 해가지고서 이미 1차소를 통과했다 하면은, 이나비에 와서 어느 정도 공부할 수 있는 학업능력은 다 되는 겁니다. 거기서 3분의 1, 즉 1배수로 이제 선반을 하는 거죠. 이제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전형방법 2단계 전형으로 되어 있고, 1단계 학생부와 자소서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3회수 모집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결전의 날, 바로 면접이죠. 그래서 평가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대해서 오늘 제가 얘기를 해 줄 거고요. 2명 내지 3명의 면접위원들이 제출 서류를 바탕으로 하는 개별 면접 부분 것을 시행한다. 이것이 이나미래인재전형, 이나대학교 학생부종합전형의 기본적인 포맷이에요. 자, 그럼 이제 도대체 우리가 면접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 것으로 한번 확인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뭐 친절하게, 아주 자료가 잘 돼 있어요. 면접평가 부분 건데, 우선 이제 지난 11월 8일날 1단계 합격자 발표됐어요. 합격했었을 때 얼마나 기뻤어요. 그런데 또 여러분 이제 오늘 수능을 봤단 말이에요. 수능을 보고서 당장 이제 같이 좀 더 해보고, 뭐 지금 지금 바쁠 거예요. 그러나 조금 있다가 바로 내일 모레, 11월 17일날은 인문과 예체능 계열이, 그리고 18일 일요일 날은 자연계열의 면접 부분과가 있습니다. 수험별 신분증 잘 지참하시고 면접실에 입시를 해야 되는데, 주의해야 될 거, 블라인드 면접일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왔어요. 블라인드 평가를 위해 수험별 소속 고교 성령 서류 평가 결과를 비공개로 진행하는 거니까, 교복 작용 부분 거 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당일날 도착해서 여러분들이 면접 준비하면서 대기실에서 대기하고, 면접실에 조교 안내를 따라가지고서 면접 절차를 밟고, 그리고 면접을 마치면 되는 부분인데, 핵심적인 요소 있습니다. 인하대에서 특히 강조하는, 인하대 예전에 인하대 학종 이름을, 별칭을 붙여가지고, 인하 미래에서 중요하는 부분, 그것의 방법, 그리고 어떻게 답변하는 것,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 면접관의 의도 정확하게 파악하고, 논리 정연하게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장 이 부분이, 특히 면접관이 질문하는 것의 질문의 요지를 못 찾을 때가 있어요. 이때 자기가 추정해서 추출하는 거죠. 아, 이런 질문이었겠지 하고서 막 답변하다 보면은 큰 불상사를 겪게 됩니다. 명확하지 않을 때는 반드시 되묻습니다. 되묻는다고 해서 면접관이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네, 죄송합니다만 제가 면접의 요지를 제대로 파악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해 주시면은 답변드리겠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확인을 한 다음에, 그렇게 하고 그 질문에 해당하는 답을 해야 됩니다. 절대 동문을 했는데, 서답을 하면 안 되겠죠. 핵심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모의 면접을 통한 실전 연습이 중요합니다. 참 이거 대학에서 좋은 이야기예요. 기본적으로 개별 모의 면접을 꼭 한번 해보세요. 지식, 이제 그 머릿속에 든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실제 여러분들이 얼마나, 인하대 학종 면접 포맷에 맞게끔 구수를 해내느냐의 문제입니다. 실제 기출이나 예상 문제는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의 면접을 해보고, 기본적인 자기소개, 지원 동기, 학업계에 말해봐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실전적인 연습을 해봐야 돼요. 똑같이 입장서부터 퇴장까지, 중간 인터럭트 없이 그렇게 하고, 다 끝난 다음에 피드백을 받는 고와 같은 모의 면접 체제입니다. 우리 스팟 논술 면접팀에서는 그렇게만 지도합니다. 그래서 잘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출 서류, 철저히 확인합니다. 자기가 냈던 서류 부분과에 대해서도 숙동 못하는 학생들 태반이에요. 특히 웬만한 부분과 활동, 동아리나 비교과 활동 좀 챙기는가 했는데, 웬걸 독서활동에서 물어봅니다. 우리 학생은 이러이러한 부분과의 책을, 이 제목의 책을 읽었는데, 여기서 보고 배우고 느낀 점, 그리고 이 부분과의 주된 내용을 가지고서 얘기를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때 당당하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생각보다 자기도 모르는 독서 목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잠깐 읽었던 책인데, 학생부에 기재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면밀히 꼼꼼하게 잘 준비해서 가야 됩니다. 무엇을 물어볼지는 모릅니다. 면접 시 바른 태도, 기본이고요. 예시질문 부분 거 조금 있다가, 인하대 또 미래인제 예시질문, 무엇인지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거 있는 주장을 펴서요. 핵심입니다. 시사 문제가 나왔을 때, 시사 문제의 구체적인 사례가 나온다. 그러면 그것을 일반 교과의 어떤 영역을, 상위 개념으로 해서 답변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학생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교과 내용을 가지고서 질문을 했었을 때, 그와 같은 그 교과 내용의, 쉬운 구체적인, 시사적인 예시를 가지고서 함으로써, 훨씬 면접의, 그와 같은 정밀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 부분과 여러분들이 바로 근거 있는 주장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학생은 동아리 활동에서, 이러이러이러한 활동을 했었는데, 이 활동에서, 약간 전문적으로 들어갑니다. 교과로 관련해가지고서, 어느 교과에서 배웠던 이 개념과 연결시켜가지고,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설명해 보세요. 만만치 않죠? 그리고 근거 있는 주장을 펼 때 중요한 게, 반드시 결론 먼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죠? 결론 먼저 얘기해 놓고,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이죠. 최근에, 남성혐오, 여성혐오에 대한 집단적인 움직임, 이와 같은 사회현상에 대한, 학생의 견해를 얘기해 보세요. 라고 했었어요. 집단 혐오현상, 남성혐오현상, 여성혐오현상에 대한, 그 부분 것에, 자기의 견해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저는 일요일한 운동에 대해서, 일요일한 사회현상에 대해서, 이렇습니다. 반드시 먼저, 결론 먼저 얘기하고, 그와 같이 생각하는 데는, 복수로 얘기하는 게 좋아요. 다음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첫째, 악 얘기하고, 둘째, 좌 얘기합니다. 가능하면 복수로 얘기하면, 굉장히 논리적으로 들리고, 첫째, 둘째, 나눠서 얘기를 해주면, 이 친구는 굉장히 체계적으로 사고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처음에 얘기했던 결론을 강조하고, 표현을 바꿔서, 재결론 요약 강조를 해주면, 완벽한 면접 답안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일시질문들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선생님이 얘기했던, 그와 같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성장과정, 봉사, 동아리, 독서, 리더십, 장래희망, 교과관리, 뭐 이런 부분들이에요. 다 내용을 보면, 자기소개서나, 학생부의 근거를 기준으로, 해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학생부 종합전형 부분이죠. 나머지, 이 부분 것은 여러분들이 참고로 좀 해주시고요. 여기서 특히, 이제 여러가지 질문 형태가 있을 수가 있어요. 뭐, 여러분들이 동아리 활동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했는데, 웬걸? 독서활동에 대해서 물어봐가지고 당황할 때가 있고, 반대로, 리더십이나, 또는 봉사에 대해서 준비를 했었는데, 갑자기 진로 희망상에서, 특히, 진로 희망이, 여러분 본인의 진로 희망과, 그리고 부모님의 진로 희망이 다르다든지, 아니면 지금 전공을 통해가지고 나아가는, 본인의 미래의 목표와, 과거의 고1, 고2 때, 진로 희망사항이, 바뀌었다든지 했었을 때, 그때 논리있게, 근거기준으로 답변하면 됩니다. 우리 학생은, 고1 때, 좋은 것은, 공학자라고 되어있고, 고2 때도 연구원으로 되어있는데, 고3 때, 다시, 기업 경영가, 왜 이렇게 바뀌었나요? 라고 했었을 때, 한편을 할 수, 네, 제가 엔지니어로서, 고1, 고2 부분 것에 대해서, 저희 꿈을 키워왔습니다마는, 단순한 엔지니어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산업 현장과 연결시켜주는, 산업 경영 공학을, 병행해서, 전공함으로써, 진정으로 기업 활동 부분 것에 대해서, 현실적인, 그와 같은 공학이 되어보자 해서, 기업 경영자로, 저희 진로를 바꾸게 되었고, 그로 인해 가지고, 저는 단순한 공학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공학과 경영을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러한 산업 시스템 경영 공학을, 전공하게 되었습니다. 전공하고자 합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주면, 훨씬 알찬, 고아받은 답변이 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인하대학교, 바로, 학생부 종합전형, 인하, 미래인재전형, 이 부분 것을, 여러분들이 잘 준비해서, 실제 면접장에서, 본인의 고아같은 잠재력, 발전 가능성, 유감없이 발휘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선생님들과 모임 면접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스팟 논술 면접에서, 뵙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